이렇게 하다가 포인트를 여기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리뷰랑 같이 하면 딱 보일 예쁜 헤이 쉣 이렇게 딱 부르시면 돼요 앞으로 중심 위로 하고 그다음에 업고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 더 5,6,7,8 붕땅땅땅땅땅 아는 그 위에 발주 발주 천 샤빈 두르신 해볼까요? 네! 5,6,7,8 이거 봐 생각 또 하면 안 생각 또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7,8 2,8,8 2,8,8 3,8,8 3,8,8 3,8,8 3,8,8 3,8 3,8,8 3,8,8 3,8 3,8 3,8 4,8 5,8 여기만 보고 해야 돼요 이렇게 아파서 좀 가요? 이렇게 아파서 어 가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어? 티사랑 계절이 네네 근데 아예 아예 이 정도? 하고 이제 잊을 때가 아예 앞모습 네 예예예예예예예 베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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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뒤로 선 베베이 제발 베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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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projeto 테라 보레 coil 변화 손 잡았으면 얘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손이 높지 않고 이렇게 원 딱 그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손 넓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네! 소 핫 소 핫 드디어 밀쇠 안무가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디테일을 맞추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기대해주세요 밀크 쉐이크 밀쇠 저는 지금 코코넛 주스를 마시고 있고요 저는 주스 저는 바닐라 밀크 밀쇠! 밀쇠! 아 힘들어 응 지금 배에서 운동 중이에요 머리도 지금 운동 중이에요 오늘 제가 오늘 짜장면도 먹었고요 치킨도 먹었고요 회도 먹었어요 칼미찜도 있었고 탕수육도 있었고 차돌 짬뽕도 있었고 떡주스도 먹었어요 초코우유도 먹었어요 아린 언니가 좋거든요 장난아미로 요즘은 장모 아니에요 삐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몇몇? 아 힘들어 밀쉐기는 이 거예요 밀쉐이 왜이렇게 잘한다 어.. 미필과 갔다왔어요 EMI 스테이 하실게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조금 긴찌해야 되죠 우리 이제 긴찌고 하실게요 하나 둘 셋 진지하게 해 아 꽤 예뻐 하나 둘 셋 파이 음